최근 2023년 2월 10일 임상시험이 업데이트 됐는데 제목이 하나도 놓칠 것 없이 중요한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캄레리주막과 아파티닙이 등장합니다. 병용요법이죠. 적응증은 진행성 간암입니다. 그리고 1차 치료제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곧장 스폰서를 확인하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항서제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나 환자 수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543명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입니다. 소규모 임상시험 업데이트만 보다가 각잡고 나온 대규모 임상시험 업데이트를 보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임상시험은 당연히 임상 3상이고요. 캄레리주막, 아파티닙, 그리고 쏘라펜입을 사용합니다. 실험군이 캄레리주막 플러스 아파티닙 병용조합이고 대조군이 쏘라펜입 단독입니다. 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액티브죠. 그리고 대조군이기 때문에 컴패러터입니다. 프라이메리 엔드포인트는 OS와 PFS입니다. 세컨데리 엔드포인트는 ORR, DCR, AE 등입니다. 직전 업데이트는 2021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는 2023년 2월 9일인데 스터디 스테이러스가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업데이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메리 컴플리션이 엔티서페이릴에서 액추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일정이 확정일자로 변경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업데이트 내역을 좀 더 살펴보다가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케이션을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도 있죠. 뿐만 아니라 벨기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홍콩, 이탈리아도 있죠. 이건 글로벌 임상이었던 겁니다. 내가 아는 글로벌 임상 시험은 에스모에서 발표한 543명 임상 3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환자 수도 543명이었죠. 에스모에서 발표한 임상은 2019년부터 진행됐다고 하는데 역시 해당 임상도 2018년 12월 5일에 등록되고 2019년에 진행된 임상 시험입니다. 심증이 서서히 확증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 발표된 임상 시험의 NCT 넘버를 확인해봤습니다. NCT 03764293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임상 시험의 NCT 넘버도 03764293입니다. 에스모에서 발표된 그 간암 임상이 이번에 업데이트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 내역을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상 일자였던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가 2022년 2월 8일 실제 일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액츄얼이 붙었고 일자도 업데이트된 2022년 2월 8일인 것입니다. 참고로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는 임상 시험에 참여한 마지막 환자가 검사를 받거나 인터벤션을 받은 날짜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진전이 있었고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가 액츄얼 데이트로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항사제약이 주도하는 543명 진행성 간암 1차 치료제의 칸레리즈마 플러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임상 시험이 업데이트 됐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